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김종혁 국민의힘 고향병 당협위원장.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시고요. 맞은편에는 형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열한 토론 준비하고 계신데요. 먼저 앞서서 규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한 번 하실 때마다 1분 30초입니다. 발언 시간은요. 그리고 10초가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초침이 울리게 됩니다. 소리가 들려요. 초침 소리가 들리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처음이래 이런 거. 그리고 상대방 발언을 듣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좀 끊고 얘기 좀 해야겠다. 앞에 보면 손바닥 스톱 기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한 번. 한 번씩 쓸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쓰시고 되고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요. 맞수 1대1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쟁점이 오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 벌써 주말이 지났네요.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태로 정리가 됐는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책임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무한 책임 얘기를 꺼냈어요. 이 얘기 좀 하기 전에요. 지나간 상황이지만 좀 따져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이 됐죠. 그런데 그 하루 전에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 대표가 통보를 했다 그러죠.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가. 굉장히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 논의가 충분한가.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김종국 위원장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통보 공식 발표 하루 직전에 지도부에 통보하고 그 다음 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혁신을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깜깜이었고 전날 저녁에 6시인가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당 대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반대할 그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상 보면 졸속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현구태 부위원장도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도부도 잘 모르는 인물. 사실 이 정도 되면 혁신위원장 누가 누가 오른다. 물망 얘기 꽤 있고 그중에 보통 선택이 되는 게 통상인데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됐고 그 전날이나 전날 지도부 갈았다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도부라는 건 결국 최고위라는 건 최고의사결정기구고 어떤 실무적인 검증이라든지 직접 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면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사 문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비서실이라든지 사무총장하고는 논의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검증 과정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알려졌다. 그러면 이미 언론에 다 나가버려요. 보통은 아마 이런 인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에 보통 최고위의 얘기하고 어차피 결정은 당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최고위는 어차피 보면 약간 인준 형태로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약간 검증 절차는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등장 밑에 어둡다고 사실은 지금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물을 딱 찾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SNS를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까? 기자들 덕으로 먼저 찾아보는데 아마 주변에 예전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중혁 위원장께서는 졸속으로 뭔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본다 하셨죠? 결국은 아마 뭐 결국은 혁신위원을 만들기로 한 건 의원총례를 거쳤지만 그래도 혁신위라는 거는 원내에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당내 기구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일단은 현재 원내 인사, 당내 인사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의원들이 아무래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원내 인사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두 가지 기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당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출마 생각이 없는 사람 중에서 찾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뭐 검증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 소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방송사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확인해봤지만 SNS에 10분만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금 소홀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의 졸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그 절차의 졸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졸속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분이 이런 식의 주장과 논리를 폈다는 걸 모르고 임명을 했을까? 그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마 아무리 엉터리라. 이대경 전 혁신위원장께서는 이걸 이렇게 시각이 있어요. 이대경 전 혁신위원장 내정됐다는 사퇴했으니까요. 전인데 과거 얘기했던 주장, 발언들이 쉽게 찾아진 내용이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임명되고 나서 2시간도 안 돼서 보도가 거의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검증을 못해서 그런 문제냐. 아니면 검증돼서 알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권칠성 대변인이 한 얘기도 거의 유사한 얘기 아닙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솔직히 침몰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최원일 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런 얘기를 벌써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이런 식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분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그게 그렇게 주장한들 그게 무슨 큰 문제겠어. 라는 생각들, 그런 정서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도 그런 것들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추측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SNS 들어가서 다 보고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무 단위에서 하는 정도를 했을 것 같은데 SNS를 정확하게 못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처럼 다 봤는데 그걸 다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분이 기본적인 인식이나 써온 글들이 보면 과거 운동권들이 가졌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에 왔을 때는 허용 안 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이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이 정도 판단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천안함에 대한 입장이든 코로나에 대한 입장이든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어요. 정해진 틀이 있고 거기에 좀 벗어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사전에 체크해서 알고도 문제 없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그 정도로... 그러면 검증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사 이런 혁신이라든지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도 보면 사전에 사실은 물 밑에서는 논의하는 단위가 있겠죠. 최고위라는 건 어느 정도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사전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구하고. 그러면 이미 언론에 나가버려요. 그 정도 보완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최고위를 해보면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도 바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서는 그 정도 보완 문제도 신경을 썼다고 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럼요. 일단 이 일은 터졌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과거 운동권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걸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안함은 자폭을 한 것이다. 그다음에 코로나는 미국이 진원지다. 푸틴은 독재자가 아니다. 미국이 지난 우리 대선에 계획을 했다는 것을 중국이 밝혔다. 아니, 이것이 무슨 운동권의 생각입니까? 이게 운동권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여기다가 운동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운동권의 과거에 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옳고 그러다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판단은 자유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제도권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용납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분이 만약에 혁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지. 그 개인의 생각이든지 판단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쟁점의 원래 쟁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은 터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도 했는데 무한 책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먼저 저쪽에서 하시는 게 낫잖아요. 김종인 의원장님 얘기는 안 들어도 뻔하고요. 사퇴해라 얘기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얘기는 수사 받을 때부터 재판 받을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일단 수습하고 새 혁신위원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정권을 갖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장경태 의원 중심으로 혁신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혁신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부딪혔던 게 뭐냐면 3선 초과 금지. 그거를 장경태 의원은 한 번 올렸어요. 다선 의원들이 엄청 반발하고 엄청 뭐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실은 혁신위가 거의 좌추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예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자유롭게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최고 기득권은 현역 의원이에요. 그중에도 다선 의원. 민주당으로 보면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386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고 기득권이에요. 제가 거기에. 3선 이상 초과 금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원내 인사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도 사실은 그때 어려움을 토로했던 게 초선 의원이라 힘들다. 초선이 3선 초과 금지했더니 다 다선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제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안 된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정권이라는 게 비대위처럼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공천을 한다. 이건 아니고 정권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혁신안을 만든다.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드는 과정에 일단 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만드는 안을 가급적 가능하면 수정 없이 그대로 당 지도부가 받아서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만든 다음에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혁신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안장을 뽑고 혁신을 강하게 추진한다. 이게 책임을 지는 거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제 말은 그렇습니다. 자, 김지영 위원장. 무한 책임, 뭐에 대해, 어떤 분야에 무한 책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책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책임질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책임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한 책임이 뭡니까? 무한 책임은 말이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책임을 질 생각이 없는 거고 책임을 지려면 김남국 의원 사건 그리고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책임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시는데 이번에도 여러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그중에 일부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그냥 하시는 얘기고 결국은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는 말씀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책임은 아까 잠깐 얘기 먼저 꺼내셨는데 혹시 사퇴해야 된다 이게 진짜 책임을 보십니까? 아니 저는 사퇴 이번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후에 민주당은 그동안 오랜 전통을 가졌던 민주당이 계속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본인이 무엇을 하시든 사퇴해라 말하라를 다른 당 경쟁당에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알아서 하시되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시든 안 하시든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의 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 오늘도 송영길 대표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10명, 10명 의원들이 소환되겠죠 줄줄이. 김남국 코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위기는 위기입니다. 위기는 맞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혁신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당내에서는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지금 정책리원도 어찌 보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외에서 당외에서 그다음에 출마 안 한 정책의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기준을 세운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이 현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타파하느냐. 얼마나 아니면 내려놓느냐. 얼마나 혁신하느냐. 그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어렵게 얘기하지만 혁신을 얘기하면 현재 의원들을 얼마나 문제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얼마나 정리 내느냐. 속가내기. 그렇죠.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그건 양당이 마찬가지입니다. 혁신 경쟁이 결국은 정치권에 대한 불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대한 기본적으로 평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갈이를 해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네 편 네 편 나르면 안 돼요. 기준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련해서 청균택 부원장께 짧게 한 20초만 드릴게요. 이대경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이해가 들립니까? 저도 직접 못 들었는데 송갑석 최고위원이 아침에 라디오에서 여행가 보니까 예를 들어 민주환동 원로그룹, 감세용 신부 이런 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이분도 왜냐하면 민주환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사실은 당내에서는 별로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 아마 이제 제아그룹에서 추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새 방통위원장 내정설 특정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과거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야당에서는 단박에 지금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반응입니까? 약간 반박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논란은 과거 아들 관련된 문제가 좀 하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 문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저 일주일 사이에 문자가 천통 넘게 왔어요. 정말 제가 세보니까. 만약 후보자로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형국택 부원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죠. 과거에 청와대에 임명박 정부 당시인데. 방툭 위원장 내정설 거의 내정됐다 이렇게까지 보도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죠. 이분이 과연 방툭 위원장을 적격하냐. 과거에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KBS 사장 사퇴라든지 MBC PD 수첩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법 날치기라든지 굉장히 어찌 보면 방송 장악에 적극 나섰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KBS 사장도 무죄받았고 PD 수첩도 무죄받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학폭 문제가 있거든요. 이분이 마침 2011년 아마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특고 역할을 할 때인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2015년에도 문제가 불거졌는데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이요. 국민들의 눈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학폭은 시어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전히 학폭 문제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문제도 꺼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운동을 그만두고 이런 상황 정도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옛날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장순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었어요. 그리고 학폭위는 그래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학 가고 명문대 가고. 그런데 이분은 육체적인 폭력이에요. 책상에 눕히기도 하고 친구 보고 때리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300번 책상에 찢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학폭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전학 가고 명문대 진액은 똑같아요. 장순신 본부장 사례의 경우에 보면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학폭은 열렸고. 그런데 이분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폭력이 있었고 학폭이 안 열렸고 당시에 권력의 핵심이 있었고. 이부터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종국 위원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그분이 적합하냐라는 문제. 과거에 MB 정권에서 홍보수석을 했는데 그게 적합하냐 이 자리가 방통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폭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KBS 사장, 정연주 사장이거든요. 정연주 사장이 그때 해임된 것은 그때 감사원이 1,400억인가를 방만하게 지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이사회가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받아들여서 해임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게 뭐냐면요. 소명 절차,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소명 절차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왜 늦게 해임을 했느냐, 면직을 시켰느냐로 소명 기회를 다 준 다음에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PD수첩은 광우병 보도 아니었습니까? 저는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지만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홍보수석이었어도 그것은 법적 다툼을 해볼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학폭 문제 있잖아요. 아들 관련된 문제예요. 학폭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게 나오는 게 2015년 9월 달인가에 졸업생 200명, 하나 고등학교 학생, H 고등학교 학생 200명이 피해 학생을 포함해서 성명을 냈어요. 그거 그때 당시에 그 교사가 전모 교사께서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셨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는 성명을 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사 당사자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정책관을 했고 정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강모 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의장이 교사 출신이 그건 안 된다 해서 직권 면직을 시켰더니 그걸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뭐지? 그렇다면 이게 폭로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형적인 물건인데요. 지금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법인세 법원에서 조정안을 냈어요. 이렇게 조정해라.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배임이다. 라고 해서 기소됐던 거죠. 말도 안 된다. 그 당시에 모든 법조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법원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걸 배임이라 하느냐. 얘기를 듣고 PD 스적 같은 경우는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언준이 가거나 이거 모두가 문제 삼겠습니까? 이런 걸 기소했다는 건 문제고 지금 말씀이 어찌 보면 약간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에 이미 인권위에도 문제가 됐었고 서울시의회에도 문제가 됐었고 국회에도 정의당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찾아와서 하나구 쪽에서 찾아와서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자체 무슨 그 이후에 벌어진 일. 2011년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가지고 의도 있다 그러면 그럼 그 당시에 2015년에 서울시에 있던 분들이 다 이거 나중에 이동관 나중에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문제 제기해야지 이랬겠습니까? 2011년 당시에 권력의 핵심에 있던 분이 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왜 그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느냐. 이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다시 불거진 거죠. 왜냐? 이분이 다시 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PD 스첩에 대한 기소를 권력이 합니까? 그건 수석이 합니까? 그거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오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학폭에 대해서 폭로를 왜 그러면 2011년에 안 했습니까? 그게 왜 그 뒤에 몇 년 뒤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 자료 유출을 예를 들면 그 진술서 본인은 폭로한 그 교사는 진술을 들은 상담 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은 간접적인 것들을 유출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상담했던 교사가 항의를 하고 성명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30초씩만 한 번씩 한 번씩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정구택 위원장. 앞에 민주당 거는 15분 하고 이거는 5분 하고 마치면 시간 배분이 일단 안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배분이 안 맞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했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당시. 지금 벌어진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에서 보면 검찰이 mbc 무슨 한동훈 장관 주민등록증 했다고 압수수색하는 경우로는 처음 봤어요. 기자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기자들이나 언론에 있는 분 다 알 거예요. 인사검증 과정에 물론 본인의 내밀한 것들은 하면 안 되지만 검증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해서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와서 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권력에 다시 방통위원장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 나왔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인사검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장관이 되거나 고위직에 가거나 이랬을 때 과거에 있던 자료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거는 캐비닛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처럼 캐비닛에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이미 2015년에도 언론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이분이 아주 권력 핵심에 있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지보면 방통위원장이라는 건 방송 언론께서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직에 가기 때문에 검증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그건 100% 인정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폭의 문제가 됐던 나머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릴 테니까 거기에서 규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한 폭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연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청구택 부여자 아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바로 함께 한 번 더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뭐 이거는 저는 아마 청문회 가기 전에 종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가기 전에 지금 언론이, 이분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지명은 안 됐잖아요. 사실상 지명은 됐지만. 내정이라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내정이라도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래도 대통령실에 발표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발표는 없습니다. 발표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그전에 정순신 본부장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아마 그분들이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럼 말씀처럼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팩트가 있어서 사실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때 기준과 지금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도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지만 발표가 되고 나면 언론의 검증도 있을 것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논박도 있을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수 1대 1 토론 두 가지 주제를 놓고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왔다 갔다 갔다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이 맞수 1대 1은 마치겠습니다. 최원일 전 암정 면담 요청 중화실 계획 있으실까요? 깜깜이 인선이었다. 대표님 사당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관련 사과할 계획 있으실까요? 권칠승 주석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의는 없으신가요? 권칠승 대변인은 유관푸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상처를 줬으면 물감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판처받은 상처를 받는 상처를 받는 것 같고 고객님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또 그런 사람들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우리가 쭉 지내오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죠. 이래경 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의 과거 주장과 발언 이게 논란이 됐는데요. 그 여진이요. 다른 곳으로 튀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배변인. 뭐 설명 과정에서 지금 뭔가 논란이 된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혼잣말 이런 제목이 있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당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요. 이른바 백브리핑. 기자들이 브리핑 끝난 뒤에 당사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다시 답변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또 들어가고 답변하고. 뭐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말이 논란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자 뭔가 수습하려는 듯한 목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채승석 대변인이 공식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백브리핑을 마치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 붙지 않습니까. 따라 붙죠. 따라 붙은 과정에서 그냥 혼잣말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군대 다 다녀와 봤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추가로 함장님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본인이 오늘 사과 사과하는 브리핑을 하고요. 질문 안 받고 저렇게 가버린 거죠. 백브리핑 없었어요. 그리고 최원일 전 함장 만나실 계획이냐 그런데 답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뒤로 이렇게 나온 속보가 있는데 권채승 대변인과 최원일 전 함장이요. 내일 따로 따로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신재호 전 의원님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권채승 대변인의 이 무슨 낯짝 부하 다 주이고 어이가 없다. 이 논란이 됐던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혼잣말로 한 것 같다. 혼잣말이다. 그렇게 두둔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혼잣말이라고요. 뭐 망언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또 궤변이 나온 것 같아요. 망언을 저는 이게 단순한 망말이라고 보지 않고요. 부하를 다 죽였다. 북한의 폭침으로 그거를 엉뚱한 선장을 살인범으로 만든 망언이죠. 망언. 그리고 저 얘기를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평양에 있는 김정은이 제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찰총국을 사실상 총지휘했던 김영철. 이런 인간들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발끈할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의 기쁨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시죠? 당연하죠. 제가 집단을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 사과는 참 비겁한 사과다. 사과라는 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시간을 잤더라고. 28초 사과를 했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내일 최훈일 함장 또 만나서 따로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밀려 밀려 저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지금 패널 내부께 5X 표만을 좀 나눠드렸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쯤 되면 권칠승 수석대변인. 이 대변인 자리에 대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쯤 되면 대변인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면 O.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X를 선택해서 앞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꽂아주세요. 아 반반씩 딱 나눴습니다. 반반씩이요. 그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김용주 전 의원님은 X. 그러니까 사퇴까지 갈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잘못했죠. 매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기본적으로 천안함에 대한 기본인식이 처음부터 여러 차례 잘못된 것이 이번에도 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5.18이 북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세미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열고 주장을 뒷받침한 데 비하면 이분은 그 사실 판단을 잘못했어요. 사실은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나 이게 고질적이거나 의도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떤 적답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 오늘 딱 곁들여주셨어요. 아까 5.18 관련 얘기하시면서. 이번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도번가 당위원장 나와 계신데 5. 그러니까 사퇴할 필요 있다. 이걸 선택하신 거네요. 말씀해 주시죠. 비근한 사례로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용주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5.18 관련된 이야기,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 분은 사퇴를 하셨고요. 한 분은 1년 동안의 당원권 정지를 당하셨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분의 사퇴와 징계. 이렇게 정치인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왜곡을 해서 국민들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는 사퇴에 준하는 그 정도 어떤 중징계를 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번복적으로 막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저 천안함 용사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원들이 뽑아서 정당하게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역사 왜곡과 관련돼서 사퇴와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저분은 선출직도 아닙니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이거든요. 그런데 임명직이 저 정도로 그리고 공당의 대변인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한테 상처를 줬는데 저자를 지키고 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지호 전 위원님이나 박수현 교수님도 OX인데 아마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푯말은 유지하시고요. 주제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결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래경 전 위원장이 천안함 조작설, 천안함 자폭설 이런 과거에 글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설명을 했어요. 오늘요. 오늘 나온 건데 천안함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 그러니까 본인 기업인 출신인 제가 과잉 표현한 것이다. 약간 뭔가 유감 표현 같기도 하죠. 과잉이었다. 그런데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다. 원인 불명 사건으로 본다. 그럼 이게 유감 표명인가요? 아닌 건가요? 그냥 유지를 한 건가요? 의견을. 이렇게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야당이 사실은 계속 뭔가 압박을 받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요. 김기원 국민의 대표가 관련된 얘기를 증권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임을 명확히 하고 민주당이 망언에 대해 사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3년 전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천안함 폭침이 대해 누구 소용인가 늙은이 한을 풀어달라고 절기했지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만행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 어머니의 한을 더 깊게 하고야 말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떠오릅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수행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여적지 북한 수행이라고 진실로 협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들 위해서 한 점 채워주세요. 정부 동시 입장에서 지금의 딴 사람 자, 벌써 2020년에 있었던 저 장면이었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기원 국민의 대표가 이 얘기를 다시 오늘 좀 꺼냈죠. 자, 박수환 교수님. 일각에서요. 민주당의 경우 천안함 얘기만 나오면 유독 좀 작아지는 것 같다. 이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인 대화 그리고 평화 시스템 안착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도에는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은 가급적이 사용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보수의 시각이나 또는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참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영상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북한에 의한 소행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바뀌었냐.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여전합니다. 천안함은 당시에 정부의 최종 결론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민주당도 계속 이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갖다가 당시에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있었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발언을 줄이는 수준이었지 천안함의 본질, 북한에 의한 공격이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 희생자들 그리고 생존자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그분들을 유공자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다 유공자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안함 본질에 대한 문제 얘기는 아니었다.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고 북한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발언을 갖다가 조심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그것이 천안함의 북침, 북한에 의한 공격 이걸 부정하거나 그걸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재섭 위원장. 민주당 인사들이 천안함 얘기만 나오면 유독 작아지는 모습이다. 이런 시각이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걸 갖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얘기고요. 하루라도 빨리 됐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저 장면만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에 참여를 한 건데 저게 사실은 서해수호의 날의 세 번째였던 겁니다. 2018년부터 있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이었고 저 당시가 세 번째가 열렸던 2020년인데 서해수호의 날이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세요. 18년도 참여 안 하시고요. 19년도 참여 안 하십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세 번째 열린 행사에 참여를 하셔서 사실 저 장면이 연출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못해 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 때가 3월입니다. 2020년 3월이면. 2020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었습니다. 2021 총선. 그리고 저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천안함 희생자를 기르기다 보다는 어떤 코로나 극복에 대한 메시지로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있어서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존자들도 이에 대한 비판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천안함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 자리에서도 훨씬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어땠을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면 훨씬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어도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지못해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고 그 태도가 지금의 민주당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최원일 전 선안함 함장 만난다고 하죠.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겠다 이건데 그 모습도 내일 언론에서 꽤 주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권철승 대변인 아무래도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퇴짝 갔는데 뭔가 받아들인 게 없다라는 이 뜻이 되는데요.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이른바 셀프 출석, 셀프 출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도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아는커녕 서면 짓는 게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논란 사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씨 알선수재 사건을 통해 얻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하여 JTBC와 야합 무슨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언론 보도로 난리를 피워서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한 저를 출국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되도록 지금까지 검찰은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십시오. 뭔가 검찰 쪽에 조사해달라고 갔는데 검찰 쪽에서 뭐 날도 안 잡았는데 왜 오셨어요? 약간 이런 반응인 거죠. 그리고 1인식도 벌이고 강한 불만 표시했어요. 그리고요. 저 장면이 끝난 뒤에 송영길 전 대표가 유튜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좀 더 들어보면 왠지 좀 더 솔직한 얘기를 뭔가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당내 선거를 이렇게 해서 수사할 문제입니까 이게? 누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 여기 지금 전당대에 논란이 된 것은 국가 돈은 아니잖아요. 다 개인 돈들이 아닙니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지. 왜 현역 국회의원을 자기들 주장대로 돈이 뭐 큰 액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6월 말이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말 끝나는데 그때 소환하지 말이야 굳이 열심히 프랑스에 있는 사람을 오게 해서 한 달 반 동안 조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출국금지를 시키고? 이거 무도한 거죠. 출국금지라도 안 시켰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제가 프랑스 경영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박위로 예정된 날입니다. 그것도 다 취소하게 만들고 연기하게 만들고. 신지호 전 의원님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앞부분이요. 아니 그 돈 봉투에 그 돈. 이거 개인 돈인데 국가 돈도 아닌데 개인 돈인데 불만 표지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요. 큰 돈도 아닌데 이거 왜 이거였어요. 이 돈 발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경길 전 대표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변호사가 아닌데 제 귀가 의심스러워. 귀를 좀 의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뇌물 줄 때 개인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돈인데 국가 돈을 써야지만 그게 꼭 부정한 돈이고. 물론 국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더 가중 처벌이 되겠죠. 가중이 되겠죠. 국가 손실자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개인 돈이면 그렇게 저 불법적인 돈을 주고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큰 돈 아닌데. 큰 돈도 아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적어도 300만 원짜리 봉투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 당 한나라당 시절에 박기태 국회의장 지났던 분이 당대표 때 그때도 300만 원이거든요. 그때도 300이었습니다. 그때 저기 제가 지금 당장 검색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때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그때 그럼 괜찮다고 했어요, 민주당이. 작은 돈이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겁니까? 국가 돈 아니니까 박기태 후보가 어디서 개인 돈 얻어왔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까? 김용주 전 의원님, 이거 돈 발언. 개인 돈, 개인 돈이다. 큰 돈도 아니다. 이건 내 핵심이. 이거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민주화운동, 청년운동을 하고 거의 말하자면 16대부터 20년 이상 정치생활을 하고 오면서 60대가 된 그러니까 어떤 한 민주화운동, 청년운동 세대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청년운동 개인을 포함해서 소위 586, 686 어떤 민주 진보와 세대 자체가 갖고 있는 인식이 저런 수준이라면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 내 돈이면 부정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액수가 300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의 인식은 매우 부적절한. 뭔가 교강된 상태에서 그냥 실수입니까? 아니면 진짜 생각이 저런 겁니까? 글쎄요. 만약 생각이 저렇다면 더 잘못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머릿속까지 잘못되어 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걸 대놓고 인터뷰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또 이 자리에 한국에 들어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였어요. 냉정하게 보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요청이 많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억울할 수 있죠. 사실은 7월에 들어오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올 스케줄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빨리 검찰에 협조하느라고 또 모든 어떤 이승만, 윤관석 의원의 문제들을 본인이 사실 다 책임지겠다고 들어왔는데 본인은 한 달 채 검찰이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말하자면 최표 동의한 쪽조차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수사도 순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침묵하는 건 낫지. 저와 같이 답답하다고.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차라리 조용이 있지. 네. 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섭 위원장, 지금 개인 돈, 큰 돈 아니야. 이 얘기를 두 분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뒷부분에 나온 게 로밍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파리에서 지금쯤은 명예학 박사 받아야 되는데 불어오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좀 너무 과잉 변론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좀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혐의가 이렇게 억울하다 그러면 떳떳하게 제출해서 소명을 먼저 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썼다 뭐 그건데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고 야당 탄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그동안 통화를 했던 아니면 다른 캠프 관계자랑 이야기했던 내역들을 보여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지시한 적 없다. 아주 빠르고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상 깡통폰을 제출해놓고서는 이거는 요금 때문에 그렇다. 그 요금 내느니 요금이 아까워서 저러니 저는 차라리 저거 소명했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떤 송영길 대표가 하시는 변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렇게 사실 검찰이 소환도 안 했는데 출석을 하는 것은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혹시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리고 도주협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도주협려 때문에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나 도망 안 갑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꺼이 받을 지사가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주고 싶어서 저렇게 억지로운 모습들이 자꾸 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여서 수사는 안 하고 정권 사병 역할만 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도 또 나오셨나요? 다음 주 초에 송영길 대표님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돈 봉투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연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헌법상 방어권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인멜로 처벌을 하려면 장관님 먼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인가요? 저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시환 교수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은 억울하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돈 얘기도 꺼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파리에서 명예학 박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았더라도 왜 들어오라고 해서 불러놓고 조사를 하느냐 이 취지예요. 그리고 이거 외교 문제된다. 명예학 박사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요? 집착, 관심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신의 어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정 미루고 그것까지 감수하고 들어왔는데 왜 조사를 안 하냐.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영달이나 명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게 예를 들어 노벨상 타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당연히 노벨상 정도가 되면 모르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명예정치학 박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까 돈 액수 문제도 그렇고요. 586이 정치권에 대거 입문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위 정치개혁 입법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지역구 폐지하고 당시에 횡행했던 유권자들에 대해서 금품이나 식사 제공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586이 대거 그 당시에 정치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5천 원짜리 밥 얻어먹었다고 정치인에게 몇 십만 원 벌금 냈잖아요. 지금 선거법이 굉장히 엄하죠.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식사 얻어먹어도 수십 배의 벌금을 내도록 강요했던 그런 정치개혁 입법이었는데 정치인들이 금액이 작다고 또 자신의 어떤 명예, 정치 명예학 박사 받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게 국민들 눈에는 그것도 또 그냥 기성 정치권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정치개혁을 부르지지 않아서 정치권에 입문했던 586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김영주 의원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의 초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충분히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4월 10일 날 돈봉투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급거 귀국했고 전 대표인데 왔으면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수사가 두 달,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늘어지고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검찰이 얘기하듯이 언론이 얘기하듯이 녹취록 다 있고 증거 다 있으면 왜 몸통인 자신 수사 안 하냐. 조사해달라.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액수 문제 얘기하고 명예정치학 박사 얘기하고 쓸데없는 걸 붙여놨다. 그렇죠. 이건 너무 쓸데없는 얘기고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얘기다. 이거는. 안이 한만 못한 얘기 한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전 의원님께 오늘 두 번째거든요. 검찰 쪽에 가서 조사해달라고. 그런데 검찰이 부르지도 않은데 조사할 리가 없잖아. 이거 다 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1인시 형태의 인터뷰 형태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자꾸 자진 출석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 셈법을 계산한다 그러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혹은 지지하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쨌든 본인은 한편으로 따뜻하다 그런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역대적으로 사전 출동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위해창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스스로 찾아가서 조사해달라. 사실은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트도 그랬고 여러 정치인들이 다 대체로 불구속 기소의 경향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굳이 왜 가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셈법이 있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는 그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대한 수사들이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항기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적 제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적 제재라는 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이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신상공개, 사적인 제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관련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경찰서에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 피고인이 돼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을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저는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제가 진행을 한 것이고 이제 이로 인해서 빨리 사법부에서 중요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돌려차기. 그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금 1심 나오고 해서 수감상태인데 지금 어떤 한 유튜버가 이 정도면 이건 세상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야 된다면서 신상공개를 스스로 했어요. 얼굴이고 뭐고 다 얘기를.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다툼 논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이 문제의 이 남성. 돌려차기한 남성. 구치소 동기가 말하기를 안 해서 주소 주민번호 달달 외우고 있다. 이 피해자 거예요. 달달 외우고 있답니다. 이거 왜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계속 탈옥해서 배로 보복한다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그럼 이 피해자는 얼마나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이 남성에 대해서 어떤 개인 유튜버가 신상공개를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적 제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거죠 지금. 신지호 의원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은. 저는 이거는 유튜브가 유튜버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 위반이다 아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공적 제재를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공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경찰, 법원, 검찰 이런 데가 만들었다는데 주로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법점은 그 자체에 집착을 합니다. 법점은 자체에 집착을 하지만 이게 법 감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법을 바라볼 때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눈높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돌려차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까 지금 구치소 안에서 저런. 또 그런 일을 했다고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네. 보복을 위한 또 이렇게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 네.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저런 건데 단지 뭐 법점은 어떻게 돼 있고 해서 그렇다? 저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공개한 이 유튜버 이분은 자기는 처벌을 감내하겠다. 그런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요 이게.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거를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어디서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사실적지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저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 그럼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저는 직면하자.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박차원 교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갖다가 잘 적용하는 거에 문제인 거예요. 2009년도에 강호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공분이 엄청났고요.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법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흉악범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흉악범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이게 흉악범일 경우에는 경찰서별로 신상 공개 결정 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별로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경찰서에서는 신상 공개하고 어떤 경찰서에는 신상 공개 안 하고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그럼 제각각이라는 겁니까 판단이? 이 기준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신상을 공개하는데 옛날 사진들 잘 나온 사진들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의 사진.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이라고 해서 체포했을 때의 사진을 갖다가 번호표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사진과 체포됐을 때의 사진을 기자들이 찍게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경찰에서 찍어가지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외국에는 바로 직전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신상 공개 제도가 일관성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공개의 범위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유튜브가 자신이 처벌받을 거를 감내하면서 지금 신상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금 박수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이 신상에 관한 또는 행안부에서 신상 공개에 관한 결정을 갖다가 범위를 빨리 경찰들이 이거 혹시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공개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불안함 그리고 사회적인 지탄이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돌려차기 이 짓을 한 이 남성. 이 남성의 경우는 신상 공개 정식 신상 공개 대상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범죄의 중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본인의 DNA가 기재해서 검출됐고. 뭐가 좀 추가됐죠. 지금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그럼 이제 누가 정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집 앞에 엘리베이터에 서 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바깥을 나가겠어요? 이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라면 충분히 국민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경찰이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상 공개 지금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셨는데요. 화면 좀 보시면 알 겁니다. 화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범죄자 신상 공개 결정. 근데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겁니까? 최근에요. 최근에. 정유정. 엄청난 논란이죠. 지금요. 근데 이 사진 공개됐어요. 신상 공개됐다고. 근데 이러고 다녀요. 이거 못 건딥니다. 이거 모자고 모고 그냥.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고유정. 아시죠? 이러고 다녔어요. 언론에 나오면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뒷모습인지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요. 신당 역 살인 전주환. 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게 공개됐어요. 이 사진이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민 형bon. 선생님. 어떻게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적 없으세요? 김영주 전 의원님 신상을 공개하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옛날 사진 거의 뭐 학교 다닐 때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요 실제 이 사진이 공개돼도요 지금 보세요 마스크 쓰고 모자로 내리면 누군지 알또리가 없어요 저러고 나와요 매일 언론에 그리고 저걸 건들면 안 된다 그럽니다 또 만지면은 신상공개 실효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이 영역들이 저는 흉악범회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공식적으로 하나의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흉악범으로 신상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가장 최신의 머그샷을 올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와 같은 이동할 때 기자들한테 했을 때도 수사관이 얼굴을 가렸을 때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모자를 벗게 하는 즉 마스크나 모자를 쓸 수 없게 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고유정 머리크라크스 이러고 나왔거든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했어요 이걸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어떤 권한과 가치가 없는 권리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상공개하기로 결정됐으면 어떤 형태로든 마스크를 쓴다든지 머리를 저렇게 완전히 가린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하는 행위는 옆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법원에서 교도관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줘야만 저게 실효성이 있고 또 사진도 최근 3개월 이내라든지 어떤 머그샷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섭 위원장 체포되잖아요? 수감도 되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최근에 사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신상공개를 했는데 누명이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못이 있어 보인다 지금 혐의가 뚜렷해 보인다고 해서 사진을 덜컥 공개를 했다가 알고 보니 누명이더라 이런 사례들을 막고자 하는 게 사실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하자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저 얼굴이 저 얼굴이냐 그리고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공개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하러 공개를 하는 건가?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머그샷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책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공개하는 면도 이 형사사법책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지만 그 반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지금 제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지금 이 피해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누구냐에 모든 전국민 시선이 다 쏠려 있지만 사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관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합니다 확실히 부족합니다 뭔가요 진지하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가 또 탈이 안 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경에 책과 함께 있는데 전문가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키워드로 적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며칠 지났죠? 지난 4일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에요 그런데 어떤 한 책을 추천합니다 읽어볼 만하다면서 여기 책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추천과 함께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죠 옛날에 경제학자였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문 전 대통령 경제학 거론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있나라고 그렇게 되고요 반문을 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실패 반송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 경제정책 실패를 얘기한 거죠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겁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신주 전 의원님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비전문가인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이끌었다 이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이끌어서 잘 됐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글을 급하게 쓰셨는지 본인 좀 표현력에 한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에게 맡겨놓으면 신자유주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문가 중에는 뭐 이른바 우파 전문가도 있고 좌파 경제학 전문가도 있을 텐데 그렇게 있죠? 신자유주의로 가는 거는 전문가는 우파에게만 있다 그런 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 책을 추천하죠? 장하준 교수 그런데 저 장하준 박사가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전문가야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전문가에게 맡겨두면 그런 다음에서 왜 전문가 책을 추천을 해요? 도대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뭔가 급하게 쓴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 특히 사회과학 중에서 경제학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소셜 닥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우리가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메디컬 닥터가 있으면 경제를 다루는 소셜 닥터다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면허 의사 때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의 비전문가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도시 빈민운동하다가 이분이 부동산 다루고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문성 거의 없고 그래갖고 그게 성공했나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자꾸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영상 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비전문가 전문가들은 맡기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됐는데 나오는 게 부동산 정책 단박의 얘기가 나오고요 소주성은요 이것도 단박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저 용어부터 문 전 대통령이 잘못 쓰셨어요 경제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렇게 써야죠 경제학은 경제학자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학만큼 어려운 게 전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하는 게 전문가인데 원래 그러니까 저 말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고 물론 사실은 97년 2008년 경제위기 때 영국 엘리자베스 양이 수많은 영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왜 그 예측을 못했냐 그런 얘기를 했던 현재 자본주의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대체로 경제학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이고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경제학의 방법론들이 백약이 무효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신을 좀 받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문가들 다 무시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사실은 아까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 장하주는 전문가 아니고 뭐냐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전문가 비전문가가 아니라 현실의 경제 현실의 국민의 심리를 잘 아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죠 박상현 교수님 현 정부 무슨 경제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사실 저게 경제를 비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 부처의 수장이 전문가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말을 고지곳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필터링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소위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국가 부채 비율 50%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당시에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부채 비율 50%에 너무 목매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부채를 썰 때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개치를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국민들이 필터링해서 보자 그래서 공부하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석열 위원장 이 내용을 떠나서요 이런 글을 종종 요새 문재인 전 선생님이 올리거든요 현실 정치에 대한 의견을 자꾸 내려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총선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여서 요새는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인데 과거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사실은 너무 요새는 좀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책 추천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재화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 사상에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책에는 생각이 짙게 들어가 있죠 그럼요 전형적인 민주당 스타일의 어떤 지지층 호소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을 하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듭니다 여기 책 보면요 굳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종종 추천을 해요 요즘에 그런데 다 그때그때마다 글쎄요 언론이 좀 시각이 삐딱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역시 추천하면서 경제학 전문가 신자유주의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뭐예요?